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쉐마가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을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시 좋아하십니까? 시? 제가 이렇게 생겨봐도 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는 책 중에 상당 부분이 시집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는 왜 SNS 기반으로 시를 쓰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 사람이 참 재밌고 좋은 시를 쓴다 싶으면 그 다음에 출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시인도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상욱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아주 짧죠 한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이게 시의 끝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이 시의 제목은 다 쓴 치약 다 쓴 치약 이 치약은 왜 짜면 짜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 썼어요 우리 꼬맹이가 아빠 치약 다 썼어요? 그럼 제가 누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저도 다 짜내고 짜내고 다 짰다 싶을 때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치약 끝을 가위로 쏙 잘라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치솔 집어넣고 휘휘 돌리면 한 두어 번 더 씁니다 치약은 짜는 대로 나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꽤나 꽤나 통찰력 있는 시고 이분이 이제 SNS 좀 유명해져 가지고 실제로 시집도 나오고 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감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제목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한두 개 하고 나면 그렇게 감사할 게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꼬리를 물어서 다음 감사 제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처음 짜내기가 어렵지 짜면 짜는 대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감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모호한 감사를 했다가 짜내면 짜내면 짜낼수록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깊어지고 양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일은 법정 공휴일인 Thanksgiving Day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 Thanksgiving Day가 법정 공휴일인 나라가 미국하고 캐나다 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다른 유럽 나라나 이런 데는 Thanksgiving Day 할 것 같은데 캐나다하고 미국만 휴일로 지키더라고요 이 단어만 생각해봐도 이 Thanksgiving Day가 개신교회 전통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원래 이 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문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카스테라 케이크도 빵도 오늘 하나씩 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도 있고요 사과가 큰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가져가실 때 고르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이게 빨간 거 가져가려고 뒤집어보고 누군가는 내가 집은 걸 가져가야 되니까 잡은 거 그대로 빼기 잡은 거 그대로 빼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전신갑주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Thanksgiving Day니까 한 주 뒤로 미루고 오늘은 주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전신갑주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무두 유대인의 지혜서죠 탈무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감사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리면 행복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신앙의 꽃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사람의 입술로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열매맺지 못하는 것 꽃집혀야 열매맺을 거 아닙니까?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걸로 비유할 만큼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르면 리질리언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리질리언스의 끝에 가면 결국 적용의 부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에 데미지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 자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 몇 번 감사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몇 번 정도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라는 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감사의 역설입니다 감사의 역설이 뭐예요? 하면 할수록 계속 치약처럼 나오는데 하지 않으면 굳어버린 순간접착제 아세요? 순간접착제 굳어보면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이렇게 무한한 이 감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힘도 얻는 우리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웜업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적응을 하고 준비운동을 합니다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한 것에서 특별한 것 발견하기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 3초만 보세요 3초 딱 보고 특별한 것을 고백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없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3초 1초 2초 3초 상대방에게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내 눈에 들어온 특별한 것 시작! 네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3초만 봐도 3초만 봐도 사실은 내 눈에 띄는 게 있다고요 이런 게 있겠죠 어머 오늘 아이라인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각도가 아주 만약 기가 막히면 눈매가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나올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오늘 신는 신발이 아주 빈티지해 보이시네요 사서 한 번도 안 빠르셨나 봐요 뭐 이런 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을 가을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이 프렌치코트 입으신 분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아 가을 느낌 내려고 입으셨구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감사하려면 관찰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익숙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관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보면서도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관찰력도 필요하겠지만 내 삶에 대한 관찰력도 좀 필요하다고요 저 어제 진짜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토요일 오후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누가 보면 뭐라 할 수도 있는데 12시 땡 치자마자 집에 갔어요 토요일 12시 땡 치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고 아내에게 여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오후 시간이 주어졌으니 나 한 시간만 누워 있겠다 한 시간만 누워 있겠다 하고는 이제 우리 저희 꼬명의 방에 딱 가서 창가가 있는 방이거든요 딱 누웠어요 근데 햇살이 창문을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햇살이 제 배에다가 딱 오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해를 15분만 멈추어 주옵소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어느 한 청년에게서 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거 꼭 즐기셨으면 좋겠대요 그때 제가 엄청 즐기고 있었어요 따뜻한 배에 복부에 내리쬐는 이 햇살 무슨 왜 한의원 같은 게 가면 이제 원적외선 쇠주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햇살 너무 완벽합니다 이 각도 너무 환상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때 같은 게 햇살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특별하게 보는 관찰력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죠 아주 소소해 보이는 것들도 좀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작은 햇살 한 줄기 드레핀 꽃 한 송이 그냥 그 자리에 놓여있는 소품일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편 8편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의 하늘을 다윗이 쳐다봅니다 달과 별이 쫙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머 너무 예쁘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나 별 하나 아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막 해서 꽁냥꽁냥 이런 게 아니고 이 달의 별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것처럼 붙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붙들어주시지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 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시지 라고 그런 관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다윗의 아주 감수성이 뛰어난 관찰력이 뛰어난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조금 특별한 눈으로 일상을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좀 보시고 그것을 입술을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하루가 산뜻하고 풍성하게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워밍업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치약을 조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치약을 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응답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아주 감사한 제목이죠 뭐 정전이 됐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아이들이 아파요 뭐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말고 평범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막 이래저래 이래저래 기도하면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게 감사죠 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감사는 기도의 샘에서 길어오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깨끗하게 많이 나오려면 이 웅동이가 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깊은 샘을 뭘로 만들어요? 기도라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샘에서 끓어오르는 생수 그게 이제 감사라는 거죠 캐나다에 오는 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야 뭐 한국에서 하던 사역들을 캐나다라는 공간을 이동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도 한인교회니까 한국분들을 대상으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는 있지만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를 겪을 사람들이 저희 식구 중에 누굴까요? 저희 아이들 아이들이겠죠 일단 말이 완전히 다르고 학교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고 학년도 달라지고 공부하는 방법과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캐나다랑 한국이랑 뭐가 제일 많이 다르니?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맨날 나가 놀으라 한대요 그리고 문을 잠군대요 못 들어가게 얘는 교실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싶은데 무조건 뛰어놀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금방 까매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막 잡니다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체력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 뻔하니까 부모로서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캐나다로 오기 전에 참 많이 기도가 되었어요 저는 사실 시차적응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물론 한 새벽 3시쯤 되면 우리 정선양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이거 이거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것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긴장해서 깨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잃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우리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캐나다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영어를 해야 될 텐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한다고요 여러분 걱정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거의 루틴으로 잡아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을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탑재 뇌에 그냥 전두엽에 딱 새겨 놓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자다가 절다가 깨다가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캐나다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어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막 이런저런 구구절절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정도 있다가 학교를 갈 줄 알았더니 온 지 2주도 안 돼가지고 학교 배정이 바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매일마다 라이딩을 해주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아이들이 라이딩하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짠해요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내려다 주고 차가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빠이빠이를 막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잘 지내라 아이고 어떡하니 안쓰러워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여기 와서도 기도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지금 이번 개학에서 9월에 개학하기 전에 한 6월 중순쯤 됐을까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꼬맹이가 그때는 1학년이죠 1학년짜리 꼬맹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왜 요즘에는 학교가 좀 일찍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응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업도 잘 따라가게 되고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말로는 잡기 놀이 여기 친구들 말로는 태그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그 이게 술래잡는 거죠 술래잡기 같은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는데 자기 친구 누구 있고요 이거 태그 하고요 재밌게 놀았고요 뭐 이런지 이런 이야기를 조절조절하면서 학교에서 일찍 마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저가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도 기도할 게 진짜 많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진짜 많아요 캐나다에 와서 그만큼 한국에서 평범하게 지낼 때 하지 않았던 기도를 캐나다에 와서는 모든 게 낯서니까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구체적인 응답의 경험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감사의 셈에서 기도의 셈에서 길로 오르는 생수와 같은 게 감사 여러분의 삶을 두고 좀 디테일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주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떤 것이 있었나를 좀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응답이 있었고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치약을 거의 다 짜내는 것 같은 감사인데요 이거는 거의 치약 다 짜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겁니다 기도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감사 나오는 것 말고 그 다음 단계 최종 단계의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감사예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드리는 감사 이거는 뭐냐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거든요 내 눈에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내 눈앞에 현실이 암울한데 내 눈앞에 기대치가 지금 별로 없는데 여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거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배경 자체는 굉장히 암울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하실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의 한 부분입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가장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 옷을 찢고 모든 것을 태운 재를 머리 위로 막 뿌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뿌리냐면 모든 것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이 죄와 같이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라고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대신에, 죄를 머리로 막 뿌린 거 대신에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내가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 백성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포로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강제 노역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한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주 소망이나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태겠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남아있다고요 그럼 그 중에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취약을 마지막까지 짜고 짜도 짜도 계속 나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감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슬픔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죠 어떻게 보면 선취적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하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감사도 똑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감사가 고백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재력 있는 감사를 끌어내려면 좀 읽으셔야 됩니다 소스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감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의 데이터베이스가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을 살아가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카이로스 어떤 의미적인 때라고 부르고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두셨다구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일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의 교차점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막연하게 있다가 교통사고처럼 응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걸어갈 때 그 응답의 사건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 이름이 카이로스 아닙니까? 이분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은 게 맞나요? 맞아요? 지금 제가 해석해드린 거 아니죠? 이런 감사,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를 선취적 감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희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도 그렇고 우리 셀장들도 그렇고 섬기는 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할 때 늘 제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이들의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그냥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어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이런 감사가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근거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붙드는 순간 이 말씀 구절은 그대로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삶을 미리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숨은 보화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값진 보화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기회비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약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펴서 읽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좀 읽으세요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그분의 시간이 너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채울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많이 해놓아야 돼요 많이 저장해놓으시고 모자란 외장하드 다 가지고 막 인생의 저장하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응답들을 발견하는 좋은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선포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에게 이 카드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무려 컬러로 뽑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이것도 감사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윤종 형제 보고 손가락 세 번 움직였습니다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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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제 BGM 깔아주러 이래 가신 갬동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을 한번 이 빈 종이를 한번 채워보세요 생각보다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채우다 보면 금방금방 채워지는 게 감사거든요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우리 좀 여분이 있으니까 펜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가지고 자신의 펜으로 쓰시고요 꼭 부탁드리는 건 이거 쓰신 다음에 사진기로 찍으시고요 사진기로 찍은 다음에 좋아하는 사진으로 저장을 해놓으세요 좀 계속 펴서 읽어볼 수 있게 자 지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 감사 카드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좀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쓰시는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치약의 끝판왕을 짜내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쓰실 분들은 계속 쓰시면 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2절은 진짜 더 멋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이제는 또 아주 관찰력 좋은 감사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거의 치약의 끝을 짜내는 듯한 그런 감사입니다 저도 이제 펜을 열어가지고 감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면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렇다고 글자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적당한 크기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작은 보통 세 가지 감사를 매일 쓰는 걸로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열 개 스무 개로 막 늘어난대요 얼마나 감사의 잠재력이 엄청난지 그때마다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다 못 쓰신 분 셀 모임 시간에도 해보셔도 되겠고요 집에 가셔서도 앞장 채우셨으면 뒷장도 채운다는 생각으로 감사의 관찰력과 감수성 예민함을 가지고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 못 쓰신 분들은 또 이후에 꼭 쓰시는 걸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진 찍으시고 좋아하는 사진 남기시고 왜냐하면 한참 올려다 보면 결국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진으로 딱 해놨다가 그거 딱 누르면 올 한해 내가 이렇게 감사했지라는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매일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참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번 한주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겨울 수련의 말씀, 주제 말씀, 우리 커뮤니티가 제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아직 겨울이 아니잖아요 겨울 수련의 주제랑 말씀을 달래요 엄청난 압박을 느꼈어요 F와 P의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겨울 수련의 말씀을 달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한 게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통찰의 내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캐나다 올 때 내가 했던 말 있잖아 그게 뭐였죠? 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잖아 그러면서 그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고강! 넷플릭스 시작할 때 두둥! 하듯이 제 마음속에 두둥!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수련의 주제는 물 위를 걸으라 해요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장면 그 말씀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머릿속에 지도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와!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소망이 막 생기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의 이번 주 큰 기도 제목은 감사의 제목은 겨울 수련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 그 말씀을 준비할 생각하니까 벌써 이제 막 들뜨거든요 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니카라가 성교도 남아있는데 겨울 수련이 먼저 한 다리 건너서 거기까지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감사의 고백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인생에 짠해도 짠해도 계속 나오는 엄청난 잠재력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남아있는 한 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백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해를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